입합나무 눈꽃 터널로 유명하지만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통제돼 온 전주 팔복동 철길이 한시적으로 개방됩니다. 전주시는 코레일 전북본부와의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통해 팔복동 팔복예술공장 주변 북전주선 산업철도 약 630m 구간을 오늘부터 3주 동안 기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인 금요일 오후와 주말 공휴일에 한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철도는 양옆으로 입합나무 수십여 그루가 심어져 매년 4월에서 5월이면 하얀 꽃이 터널을 만들며 장관을 이뤄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